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공차장 대포차 시간을 통해서 저희 종목 공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장님 옆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왜 이렇게 밝게 웃고 계신가요? 머리 꼭대기에 힘 좀 주라고. 차장님 요새 요거 안 하셔서 지금 장 이렇게 빠진 거 같아요. 한날 빠지고 안 한날 울리고 막 이래서 오늘 아침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머리 좀 세울까. 왜냐하면 어제 제가 어제 안 세우고 왔는데 어제 올랐잖아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세우고 왔는데 빠졌거든요.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합니다. 약간 이제 아구 선수들 징크스 있는 것처럼 막 하죠 막. 오늘은 어떤 머리를 할까. 그래도 시장의 낙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최근 성과가 좋았었던 그냥 머리를 옆으로 했는데 내일은 세우고 올게요. 내일 세웠는데 빠지면 또 혼날까요? 오늘 빠질 줄 알고 안 세우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근데 오늘 시장은 최근에 제가 봤던 미국 시장 중에서는 가장 좀 약간은 충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시장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겠다. 근데 그럼 많이 빠질 것이냐. 미국만큼 빠질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긴 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회 여건이 너무 겁이 나서 뭐 그러한 부담감은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아침에 눈뜨고 살짝 진짜 현기증이 정말로. 그렇죠. 진짜 나스닥 지수 보고 좀 현기증이 나는 마음으로 왔는데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이런 상황이고 그 포도나무님이 포러비스 왜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항상 이제 우리가 게임주들은 신작 출시 전에 올라가는 기업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신작 출시 전에 포로비스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왜 신작이 중요했냐. 결국 이제 포로비스는 밸류가 좀 비쌌던 회사예요. 다른 회사들보다는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왜 밸류가 비쌌냐. 결국 이제 검사원 모바일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출시. 그래서 이제 매출 순위를 굉장히 기대를 했었죠. 일부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퍼블리시가 하는 텐센트라는 회사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iOS 매출 순위 오전 6시까지 기준으로 29등 나왔어요.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시장이 이렇게 좀 빠졌는데 잘됐다. 한번 죽어봐라. 약간 이제 공매도 최근에 이제 공매도도 많았었던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수급상으로의 부담감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야 이게 쉽지가 않구나. 중국에서. 뭐 이러한 디스카운트 요인도 좀 발생이 됐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펄어비스가 좀 많이 빠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제까지 기사 볼 때만 해도 막 펄어비스 인기 순위 1등이다. 모바일 출시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나와서 분위기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완전 반전된 분위기라서 그렇죠. 아 진짜 분위기. 게임이죠. 진짜 무섭다. 원래 출시 전에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기대되는 게임 순위에 항상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었던 기업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게임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 위에 고인물들을 깨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착착착착 단계를 밟아가면서 한 일주일 만에 10위권 안에 들어온다. 이건 뭐 더할래 위협이 좋겠죠. 근데 진짜 이 중국의 고인물 게임들 뭐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만큼 게임에 투하자본을 써놨는데 새로운 게임 생겼다고 무조건 거기에 돈을 엄청 쓰느냐. 좀 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돈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빠진 거에 어쩔 수 없지만은 한 3, 4일 내로 좀 성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개인적으로 PC 검은 사막은 재밌게 했는데 또 모바일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포차 종목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참 종목군들을 잘 들고 나왔죠. 잘 피했다라기보다는. 맞죠. 잘 피하셨죠. 오늘 이제 제가 메인으로 들고 나온 새 기업은요. 현대해철 삼성 엔지니어링 맥커리 인프라입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현대해철 들고 나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호실적과 함께 보고서가 엄청 나왔습니다. 네. 1%밖에 안 빠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작년 5월부터 지금 빠진 게 얼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많이 안 빠지고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 들고 나온 이유 너무 실적이 좋았습니다. 어제 제가 실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얘네가 주택하는 대형 건설사들 실적에 비빌 수 있구나. 못 그랬거든요. 유가도 어제 좀 올랐고요. 맥커리 인프라는 왜 들고 나왔느냐. 안 되면 그냥 예금이나 하자. 뭐 이런 느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들고 나왔는데 그래도 세 개 모두 시장 대비에서는 좀 괜찮았죠. 선방, 선방입니다.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제철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현대제철이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이현수 애널리스트는 숫자가 가르치키는 시장 환경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 철광업 종분들의 시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영업이 6,974억이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5,98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6% 정도 아웃퍼폼을 했죠. 어니 서프라이즈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포스코올링스도 실적이 예상보다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현대제철도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던 상황인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보니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중국의 저가 철강 물량들 거기에 대해서 제품가에 대한 하락 우려 거기에 대해서 원자대가에 대한 상승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관련 요인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재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했었던 ASP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현대제철이 협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사들이나 자동차 회사들과 그래도 괜찮게 협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를 봤더니요. 현대제철이 올해 예상 EPS 기준 대략 3.2배입니다. PER이 3배라는 얘기는 이거 너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싸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PB는 0.28배예요. 0.3배가 안 됩니다. 자산을 다 갖다 팔면 지금 시가총액의 3배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저평가죠. 그런데 이러한 저평가가 나왔던 요인은 현대제철이 YOY로 실적이 감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가장 컸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을 봤더니 감익이 아니라 오히려 증익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현대제철이 무지 싼 건 맞고요. 2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불안 요소도 여전히 있습니다. 철강석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부담감은 있지만 2분기에도 좀 괜찮은 실적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철강주들의 현재 주가는 분명히 정상화될 수 있다. 그 정상화가 50%, 100%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의 흐름은 너무 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제품군들 철강 스프레드예요. 작년 대비해서는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중국 쪽 철강 스프레드는 이렇게 꼬라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버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실적 괜찮았다라는 얘기셨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도대체 실적이 얼마나 좋았는지 제목도 괜찮습니다. 외강 내강. 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도 보고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 상향을 했고 원래 이제 대신은 32,000원이었고 키움은 오늘 32,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실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좋았어요. 보시면은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번 실적을 보니까요. 영업이익이 1744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리딩 건설사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은 현대건설이에요. 네. 현대건설 실적 한번 볼까요? HTS 잠깐 보여주시죠. 물론 이제 돈은 다른 회사가 더 많이 볼 때도 있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건설이 지금 1715억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뭐 2200억 많이 나올 때는 1년에 9천억 이렇게 나왔죠. 평균 한 2200, 2300억 만들어냈다는 얘기에요. 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은 어떻느냐. 삼성 엔지니어링은 많이 나와봤자 5천억. 그러니까 반밖에 안 되는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에요. 현대건설 대비해서는. GS건설 대비해서도 마찬가지겠죠. GS건설도 6,500억 이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분기 기준으로도 한 1800억에서 2000억 정도. 주택 관련 기업들이 이 정도 꾸준히 만들어내요. 근데 그 분기 기준 1,300억, 200억 만들어내던 삼성 엔지니어링이 1,700억 실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시 이제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실적이 왜 좋았느냐. 이 회사는 이제 화공 쪽, 그러니까 주택은 없어요. 화공하고 비화공 두 개 합니다. 비화공은 뭐냐. 계열사 물량이에요. 화공은 뭐냐. 잘 아시다시피 해외 플랜트 수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해외 플랜트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기 단축과 함께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여나가고 있고요. 비화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꾸준하게 수주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신규 수주으로 보시면 이제 두 개 합친 신규 수주인데 결국 이건 이제 수주 잔고죠. 우리가 수주 산업을 볼 때는 이게 많으면 장땡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몇 년간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 굉장히 수주 잔고는 여러분들 내가 수주를 받아서 어떤 거는 공사가 준공이 끝나면 잔고에서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려면 신규 수주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수주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유가의 흐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화공 플랜트 쪽의 수주가 상당히 좋고 계열사 반도체 쪽의 수주가 지금 분기 기준 거의 1.5조 원 가까이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를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 기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대외 여건, 실적 흐름, 내적인 부분으로서의 계열사 모두 다 좋은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맥커리 인프라인데 TP 상향이 나왔고요. 이제 막 주식 시장이 워낙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예 그냥 다시 금리도 올라가겠다. 저축이 나을까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맥커리 인프라라는 회사는 사실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까 주가본매 채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국권채 채권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분배금 받는 회사죠. 결국은 이제 회사가 어떤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할 때 예전에는 이제 공공 쪽에서 다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민영 쪽에 넘깁니다. 그래서 사업권을 주죠. 니네 20년 동안 여기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받어. 니네 항만 쪽 니네가 투자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 수수료 받아 이런 거 하는 회사가 맥커리 인프라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차입을 해서 해요. 그래서 원래 금리 인상기에는 맥커리 인프라가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좋아요. 왜 좋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목표가 상향은 왜 나왔느냐. DPS 즉 이제 맥커리 인프라는 배당만 주면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 추정치를 좀 올리셨어요. 애널리스트가. 내용을 보니까요. 맥커리 인프라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차입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권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시켜야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15년 사업권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이 회사는. 또 새로운 걸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걸 찾는데 옛날만큼 돈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다 회사의 리스크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줄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작년도에 어떤 사업권을 인수를 했냐면요. 영산클린에너지와 보문에너지. 이건 이제 에너지단지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에너지단지 하면 해상과 태양광 이런 것들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일반적인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5년하고 끝나요. 근데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경우는 투자 받아서 만들어 놓으면 끝날까요? 바람이 갑자기 멈추면 끝날 수 있겠죠. 아니면 해가 갑자기 안 비치던가. 뭔가 청제지변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권은 영속적으로 이 회사의 이익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원래 한 5.6% 정도 수준인데 왜 금리가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제 최소 보장 법령에서 정부의 재정 투입이 가능한 사업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권 분석을 해서 하루에 차가 한 5만 대 다닐 거고 1,000원씩 받아서 하루에 5,000만 원씩 징수할 거야. 라고 해서 도로를 딱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거 1,000원 비싸. 국도 탈 거야. 그래서 안 타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가. 그래서 정부에서 몇몇 개 해주는 게 있습니다. 뭐 수입 보장금이라든지 최소 처분 가능이라든지 최소 통행료 수입 보장금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해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익금 가중평균 만기가 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야 당장 금리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만기가 멀게 있는 것들은 괜찮지만 다시 이제 리볼빙을 해야 되는 것들은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기가 워낙 길다 보니까 부담감이 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 재원의 감소 우려를 완화시키는 이게 뭐냐. 결국 영속적인 에너지 쪽의 투자 그리고 부산 신항만이라든지 동북선 철도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최근 한 2, 3년 내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좀 올릴 것이다. 이거는 이제 다른 회사들과의 피어 비교인데요. ROE라든지 절대적인 배당 수익률을 비교해봐도 맥커리 인프라는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커리 인프라는 1년에 그런 배당은 한 번 해주는 거죠? 그거는 저도 이게 이제 보시면은 아마 제가 그걸 안 해놔서 그런데 다시 HTS 좀 주시면요. 저도 이제 맥커리 인프라는 사실 매매를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냥 저는 이제 아무래도 회사의 내용 관점으로 좀 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또 이게 배당 매력이 있다고 하다보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제가 세부 내용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기 이제 들어가서 지표 영역에 보시면은 수정주가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 번 눌러보시면은 배당락이나 이런 것들 기준일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아, 반기배당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 번 네, 지표 설정에 제가 이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예. 잠시만요. 아, 환경 설정이죠? 여기에 수정주가 사용 아, 배당락 권리락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이제 배당락하고 권리락이 나와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아, 6월 달에 한 번 했고 12월 달에 한 번 했구나. 그렇군요. 두 번 나오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어, 차트가 이제 좀 뭉개지는 게 싫어서 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안 보는데 배당락 권리락 표시를 체크해 두시면은 1년에 몇 번 주는지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예찬님 알려주셔서 감사드리다.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리포트는 다 살펴봤고요. 기타 리포트들도 이제 봐야 될 텐데 좀 눈에 띄는 게 규촌 FMB예요. 오늘 닭고개 관련해서도 네. 엄청 주가 많이 움직이고 있던데요. 그렇죠. 오늘 준비해온 종목들 차트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금강공업이라는 회사는 제가 딱 한 달 전에 지금 한 28일 전인가 29일 전에 제가 들고 나왔어요. 그때 이제 하나금융 투자에서 신규 커버리지로 금강공업을 들고 나왔는데 동일하게 하나금융 투자에서 목표 주가를 딱 한 달 만에 상향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중소형주 쪽 좋아질 것 같으면 물어서 자꾸자꾸 목표가를 상향을 시키면서 주가 추세를 좀 만들어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와서 들고 나왔는데요. 주가 흐름은 오늘 그렇게 좋지 못하네요. 네. 하나 기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2차 현지 장비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2차 현지 관련주들 특히 장비 관련주들을 그렇게 주가 좋지 못했어요. 소재 관련주 쪽으로 다시 쏠리면서 하지만은 대규모 수주 이슈가 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RFHIC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 주가 하향이 좀 있었어요. 교촌 F&B는 닭고기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왜 안 올라가느냐 이 회사는 닭 사다가 판 회사잖아요. 닭을 만들어서 키우는 회사들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고 나와봤고요. 이렇게 내종무 오늘 주가는 대형주들 대비해서는 그렇게 선방한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촌은 오히려 닭고기일까 모르면 더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음식료 관련주들이 원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안 좋았느냐 대형 음식료 관련주들은 좀 안 좋았지만은 좀 중형 음식료 관련주들은 좋았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좋았던 거는 사실은 제품가로 이어낼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BBQ가 치킨 가격 2천원 인상했죠. 황금올리브가 드디어 이제 2만원대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배달비를 빼고. 교촌 F&B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한 번 올렸어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닭고기과 상승이. 다시 이제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네 우선 금강공업입니다. 금강공업 내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회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건설 쪽에 사용되는 필수자재인 판넬폼 그래서 이제 건물 외벽 쪽에 이렇게 쭉 판넬을 까는 판넬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건설 착공의 증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거기에 이제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요. 고려산업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최근에 미칠 듯한 주가 상승을 보였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비료 관련주로 속하면서 고려산업이 제 기억으로는 어제까지 3일 연속 상한가 아마 기록을 했을 거예요. 이 회사의 지분을 48% 정도 들고 있어요. 금강공업이. 근데 금강공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인데 이 고려산업이 시가총액이 2,2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따지면은 시가총액만 1,000억이 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뭐 TP 상향이 좀 나왔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고려산업이 좀 빠지면은 금강공업도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이제 하나기술은 턴키방식으로 2차 현지 관련된 공장 장비를 다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다. 몇 번 이제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영국 쪽에 브리티시볼트라는 곳에 납품을 했습니다. 장비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2024년도까지 하는 계약이었고 금액은 꽤 좋았어요. 908억. 작년 매출액이 1,130억이었으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거의 80% 정도 되는데 2년 반간 납품을 하는 거니까 대략 한 연간 매출액의 제가 보기에는 한 30% 중반에서 후반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수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주에서 좋은 요인이 뭐냐면 이번에 수주된 물량이 대략 한 4에서 5기가와트 정도의 물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브리티시볼트가 말을 했던 총 투자는 38기가입니다. 그러니까 한 7배 정도가 더 된다는 거죠. 하나기술 장비가 잘 들어가서 잘 돌아가면은 여기서 수주를 7배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대감이고요. 두 번째는 에이전시 없이 직접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에 에이전시가 끼면은 매출에서 한 15% 정도를 떼간다고 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를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작년에 공장 부지 매입했고요. 신규 공장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캡하는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부담은 뭐냐면은 하나기술이 다른 장비주들보다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턴키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강점 때문이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시장 리스크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RFHIC는 대표적인 우리 5G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버라이진 쪽에 납품이 좋아지면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데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 반도체 쪽 그리고 RF에너지 사업 쪽에 좀 진입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간 실적 추정치를 좀 눈높이를 낮추시면서 TP 하향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교촌 F&B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점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원가입니다. 우리가 닭튀길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원재료가 뭘까요? 식용유. 첫 번째 닭이 나왔어야죠. 이렇게 냉정하게 한번. 첫 번째 닭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 주셨듯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며칠 전에 나왔었던 이 팝류? 팝류 대란. 지금 뭐 팝류, 올리브유 저기 밑에 남미 쪽에서 나는 대두유 뭐 다 뭘로 만드는지에 차이가 있는 거지 다 그냥 기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면은 사실 치킨집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배달비 요새 배민원으로 저희 집에서 배달 하나 주말에 시키려고 하면은 배달비 5천원, 6천원짜리가 수두룩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어 정말 힘든 거죠. 가맹점들이 가맹점들이 힘들면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 아 가입점들이 힘들면은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작년도 말에 제품가 인상했었던 내용이 올해 이제 온기로 반영이 된다라는 점 수제 맥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손을 뻗쳐놨기 때문에 YOY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거의 플랫이었거든요. 조금 아쉬웠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요소가 있지만은 계속 원가 부담 얘기가 나오면은 제품가 인상 전까지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타 리포트까지 전부 다 살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시장 보면서 하나 궁금한 것만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시청 상위 줄줄이 다 파란불인데 셀트리온 삼형제만 어제부터 계속 빨간불이더라고요. 제가 셀트리온을 잘 몰라가지고 셀트리온이 회사를 모른다라기보다는 어제부터 제가 이거 왜 올라가나 막 엄청 찾아봤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나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특징주에 오늘 셀트리온이 뭐 윤 당선인의 바이오 지원 소식과 함께 상승 아니 바이오 지원을 셀트리온만 하나요? 근데 삼성바이로리스는 안 하나요? 근데 어제 셀트리온은 주가가 막 8, 9% 이렇게 오르고 그러니까요. 삼성바이로리스는 제가 어제 주가 봤을 때 1.5% 막 이렇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있겠지만은 저는 첫째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서의 반발 매수세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또 워낙 잦았었던 기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바이오주들이 또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뭐 이러한 부분들에 발맞춰서 좀 올라온 게 아닌가 저는 사실 이 약 쪽에서의 내용 중에는 셀트리온에서 볼만한 내용이 어제 찾아봤을 땐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셀트리온 어제 뭐 했잖아 이런 거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한 번 남겨주시면은 저도 이제 잘 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다른 방송에서 봐도 딱히 이유를 아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저도 그래서 공사장님께 좀 어려운 질문을 오늘도 올라가길래 너무 궁금해서 드려봤습니다. 이 질문까지 해서 오늘 대포차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네. 네. 여러분 오늘 끝까지 대포차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도 그래도 오르는 종목들 있고 너무 크게 손해보지 않고 끝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내서 장 마감까지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50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